나의 호프, 나의 호프, 나의 호프 안녕하세요 첫 잘 Scroll everything is up 빨래 타 아 진짜 무거였군요 띨度 소리는 더미고요 어 Province 아니지 x2 네갈게요 원 바운드 오케이 오케이 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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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나 찾으려고 했어 나 잘 찾으려고 했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조심했는데 뭐야 스토리 3,3,1 이러는데? 최연아 잠시 그저 크 매력 하나, 둘, 셋 1, 2, 3 1, 2, 3 아미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? 나 박았어 나 어떡해 나 박았어 괜찮아요? 깜짝 놀랐는데?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예요?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너무 좋아 많이 안 좋아도 될 것 같아 진짜 꺼지마 이거 왜 이렇게 꺼지 이거 왜 이렇게 꺼지 이거 왜 이렇게 꺼지 나는 웃고파락해 시카고파랬어 시카고빛났어 시카고가 더 잘 보이나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누가 누구야 누구야 노래 Need to Ass 다음에 deeper 오케이, this is the reports 와야야야 아 saud 아닌데? 하야야 일로 와야겠다 호 Cruelf ein 번 해 줘야죠 네 하이라이 주셨소 시작 어오호 아, 섹시했어요! 아, 섹시했어요! 아, 나 배 아파. 잘한다. 오, 잘한다. 오, 잘한다. 만난 섹시를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오, 유영! 왜 혼자 살아가고 혼자 서는 이별 산지. 왜, 쩐아. 우리 형. 화장, 화장, 화장. 제이키가 얼마나 좋아. 야, 이달이 진짜 잘 돼. 야, 이거 뭐 하는 거지? 아 진짜.. 야, 그냥 와 다음에 하자, 가, 아 이거 한 번만에 솔직히 들어갈 때 하자, 하자, 하자 이렇게 들어가요 뭐해? 야 야, 야, 야 이, 야 아, 오케이 이거야 그러면 화가 많이 나신 아매분들을 위해서 애교 한 번 보여주십시오, 마지막으로 사제의 의미로 미안해 아kor 민 Epğim이야 앞으로 안 그럽게 다 들었다 다 들었다 Happy Birthday to we Happy Birthday to me Ah it's... 길러 1, 2, 3, 5 turmeric 갈 its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? 메리추사 아닙니까? 추석에 다 같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명 어딨습니까? 집 갔니? 누구야? 누구야? 너 지금 휴가 갔나 어디 갔어? 예 여깄지! 메리추사! 야 정말 정말 꽃 같다 너 체크 체크 아니야 비슷해요 비슷한데? 먹고 있어? 먹지마 글러브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? 글러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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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러브 어떻게 글러브지? 자 두번째 거 오 뭐야 완전 미세먼 이게 쉬워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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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 신문 좀 미세먼 아 골 골 보셔 아니 맞은가? 뭐지? 모르면 패스해도 돼 패스해도 돼 시간이 없어 패스 뭐 뭐야 이거 이거 새 거 맞죠? 안 되면 빨리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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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빗자루가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나왔어 나왔어 어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냄새 안 나? 3 2 1 오 오 오 아 무 무 무 어 어 아 아 오 잠깐만 제 다 부어 예 야 재밌는 구경권이야 으 으 으 으 방금 리액션이라고 한번 욕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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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5,6,7,8 내 꿈을 따라갈 나이 브레이크가 벗어준다도 아아! 와! I mean they're the most cowards of our group so... But come on, come on! Yeah, I'm not afraid, you know... Ru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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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한 번 말아주지 않아 이거 카가 안해 이거 오토바이잖아 이거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이거 오토바이 그럼 다시 한번 빨리 시켜 민망했다 민망했다